트와이스 시작하고 있는 트와이스 먼저 촬영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부터 촬영을 할게요 좀 붙어서 떼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정면 오른쪽을 받으시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네 이어서 왼쪽입니다 왼쪽 왼쪽 네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단체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오늘 트와이스 2018 KBS 가요템 축제 축제에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스페셜 무대도 준비하고 다현이가 MC도 하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다현이 MC죠 네 오늘 잠시 뒤에도 다현이 형한테 이야기 나눠볼 시간 있으니까 우리 멤버들이 다현이 형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전달해주세요 네 바로 응원의 메시지 저 아까 리허설 하는 걸 지켜봤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빈틈 없이 오늘 리허설 했던 만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이제 여러분은 다현이 형으로서 화이팅하고 배추면 하나 둘 셋 다현이 형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와이스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그녀들 네 트와이스의 무대 역시도 네 많은 분들께 큰 사랑을 네 받고 있는 곡들로 함께할 거고요 뭐 멋진 보먼스가 네 함께할 걸로 알고있으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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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